다섯 살 많은 이리리리리리리 둘이 걸어요 오우 예 벌써 되나? 이 정도면 돼요? 노래가 좀 그렇잖아? 낮으면 어디가? 낮으면 어디가? 야 여기 없다 이거지? 어 없네 없네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휴 옆방에 있나? 없어 없어 어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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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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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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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이잖아 지금 안 빨아 피잖아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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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잖아 지금 안 빨아 피잖아 빨아 피잖아 밑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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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에 구멍에 이거 사진인데? 어 사진은 아까 우리가 놓은 거고 구멍에 그냥 잡아 밑에 있잖아 손 들어갖고? 어 어 넣어봐 줄 거야 긴 자장에 아 선봉 좀 선물 풀고 와 어흑 너무 못하겠으면 얘기해 우리가 터치해 줄게 형들이 어 한 명만 으 혹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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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우리 둘 지하자 우리 손 잡아줘 형 혹시 나 말라 가면은 우리 팀이 그래 그래 우리 하나야 제가 땡겨줘야 돼요 아유! 잡게, 잡게. 어! 어! 왜, 왜, 왜? 손 누가 잡았어? 누가 잡았어? 거짓말이야? 누구 있어? 누가 잡았어? 거짓말 아니야? 잡았지! 야, 그럼 같이 잡아! 누가 잡았어, 손을! 아니, 털 있어? 털이 있어? 털은 왜 보는 거야? 손에 털이 있는지 동물인가 보려고. 몇 명 됐잖아, 네 명. 손가락 입을게요. 어! 볼게요. 어! 손가락 있어? 어! 사람 있네? 뭔데, 뭔데? 어떻길래 그래? 다섯 끼가 닿았어. 다섯 끼가 닿았어. 손가락 다섯 끼야? 아까는 하나가 닿았어. 지금 다섯 끼가 닿았어. 그럼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럼 이제 악수를 해줄 거야. 다름이 있어, 누구냐는 거야. 네명 중에 한 명이야, 네명 중에 한 명이야. 누구? 누구세요? 저 사람 있어요? 구해줄게요. 주세요. 더 휘저어 봐. 어! 잡혔어. 어! 뭐야! 야, 빨리 돌아, 빨리, 빨리! 빼, 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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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겠어, 좋겠어. 내 손 잡고 이렇게 올려 썼어. 이렇게. 따뜻하게? 작하게. 지하실로 가는 길 있어? 마지막 층이 아니야? 지하실 여기서 어디 있지? 여기 취약에 간 뭐가 있어. 원래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원래, 원래, 원래. 어? 원래, 원래 움직이는 건가? 몰라요. 해볼까? 해볼까? 조심해라. 원래 이런 건가? 밑에 볼까? 밑에 있어? 없어요. 원래 이러신다고? 주무실 땐 누워서 주무시나? 돌리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게 이런 거 잠깐만,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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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 뭐, 뭐가 있어? 돌리는 거 아니야? 해봐. 어? 아니, 잠깐만. 어, 빼봐. 어?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어, 맞다. 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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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다 빼봐. 네? 빼봐. 빼봐, 빼봐. 맞네, 버티잖아. 야. 눌러봐, 눌러봐, 눌러봐. 대박. 일부야, 일부야! 일부야, 일부야! 일부야! 아! 야, 일부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너 하얗고! 야 너 하얗고! 밤 개수 반가송 반가송 백이성 선생님 백이성? 변기수 변기 속! 변기 속! 변기 속! 변기 속? 설마 그래서 일부러 이걸 넣어놓은 거야 그러네 그걸 들면? 봤어 봤어 응 잠깐만 잠깐만 그때도 그랬잖아 왜 테이블 밑에 저 바닥에 붙어있는 거 아니야? 열쇠? 셋! 여기 밑에 없어 변기 속 변기 속 변기 속 변기 속? 선배 베개 속? 베개 속? 어? 베개 속! 설마 아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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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뜯어봐야 돼 뜯어버려 뜯어버려 피오야 너 너가 이거 찾아내면 다행이야 없는 것 같아 없어? 베개 속? 베개 속?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좋아 2 이게 멀리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멀리서가 볼까 뒤로 멀리로 가면 또... 조금 투명한 데다 대 봐, 투명한 데다. 보일 것 같은데 느낌이 안 보이네. 내 등 같아. 등에 딱 맞는 것 같아. 내 등이랑... 내 등이랑 뭘 해 봐. 이렇게 하면 여기 숫자가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맞아, 뭔가 딱 맞아야 되는데. 아구 와... 가운데를 딱 맞춰버려. 여기 갖다 맞추면... 어? 잠깐만요. 형, 등을 조금만 펴봐, 펴봐 줘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어, 어. 형이 등이 너무 쉬웠어. 펴야 돼, 형 등이 오케이, 펴줘. 이렇게, 손 이렇게 내리고 해보세요, 오케이. 맞아요. 6, 3... 6, 3, 5, 2 같은데? 6, 3, 5, 2네. 어, 나 왔다! 6, 3, 5, 2네. 6, 4, 5, 2! 6, 3, 5, 2! 6, 3, 5, 2! 6, 3, 5, 2! 6, 3, 5, 2! 6, 3, 5, 2! 엔터! 뭐야! 뭐야! 이거 던져도 저기 넣는 건가 보다. 차이? 여기서 어떻게 넣어, 저거? 못 넣어, 죽어도 못 넣어. 이거 어떻게 넣어? 가까이 선지면 되지. 최대한. 형, 잠발. 형, 잠발. 형한테 붙이는 건가? 이거 어떻게 넣어? 저거 딱 공 사이즈인데 저거 어떻게 넣어? 그러니까 이거 딱 넣는 거네, 딱 넣으니까. 그럼 최대한 공을 많이 옮겨보죠, 일단 해야 되니까. 이거 쓰레기통 하나 해가지고 담아 갈까? 오... 역시 다르네, 생각하는 게.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가 머리 좋다. 머리 좋다, 머리 좋다. 하나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 호동이 형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자, 호동이 형 한번 봐. 아, 호동이 형은 돼, 호동이 형은 돼. 야, 이 어깨 나가겠는데, 이거. 그래, 할 수 있다니까. 이거 하나만 넣으면 돼, 하나만. 발로 차야 돼, 이거 발로. 아니, 아니냐? 누가 봐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가운데로... 됐다, 됐다. 어깨 아픈데요? 어, 빠진다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이거 발로 차야 된다니까. 오! 나왔다! 아, 어휴, 너무 빨라. 어려워, 어려워. 한 사람 다섯 번씩만 해보자, 다섯 번씩. 중국 남발 하지 말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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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남발 하지 말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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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탈출. 오, 천농파. 수고 왔어요, 파이팅. 이게 뭐야? 뭐야? 그냥 이거였어. 야, 그림도 어때, 그림도 좋아. 그림도 좋아, 그림도. 우와, 어떻게 했어? 수고. 근데 서로 틀렸어? 일단 뭐 했대, 나. 시작이 너무 좋다, 시장. 시장 걸릴 줄 알았어, 진짜로. 한두 시간 걸릴 줄 알았어. 아니, 어떡해, 운이 또. 어렸을 때 축구를 열심히 했는데, 아, 야구 이런 걸 했었어야 되나. 분명 지금 진급회의 들어갔을더니야, 너무 빨리 해야겠다. 감각 최고다, 너. 야, 대박이다. 한두 시간. 만든다. 원래, 원래. 이게 어렵잖아, 그러면. 어, 야, 여기 써 있네. 어, 야, 여기 써 있네. 어. 시큐리티 카드가 있네. 어. 시큐리티 카드가 있네. 찾았어. 뭐야? 시호가 발견했어. 어? 뭐야? 시큐리티 카드. 모셔. 시호가 발견했어. 어? 어? 뭐야? 야, 너가 써 있어, 여기. 와, 뭐야 너. 어, 야. 어, 조심해. 아니, 여기에 단서가 있겠죠. 어, 킥. 어?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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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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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어? 킥, 킥, 킥. 어? 대박. 대박. 우와, 대박. 됐어, 됐어! 대박, 대박, 대박! 야, 니가 어딜 가! 스위치가 어딨어? 스위치를 찾아야 돼, 불이 꺼지니까 불이 꺼지기 전에 스위치를 일단 찾아야 돼 야, 이쪽, 불을 이쪽으로 좀 비찾아 봐 야 son 한다고? 형들, 형 스위치 찾았어요 형 스위치 찾았어요 볼키포키의 켜봐 스위치가 있다고? 아니, 지은 지 지켰는데 아 그렇지 아 이거 뭐야 거부탑니다 거부탑니다 아무 복을 잊지 않고 복도로 나가시면 위험해요 아 피부가 안 좋구나 방호복이랑 방호복이랑 이런거 다 해야되는구나 형 형 여기 통로가 있어요 진짜 열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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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가보자 가보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들어가서 창고로 가서 보호 장비를 하고 어 그리고 우리가 어느실 가면 되는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느 만제 고마워 고마워 그래 가보고 어 가보고 사인을 줘 어 네 가서 방독면이랑 마스크 어 어 어 왜 어 왜 어 손으로 가셨어요 아 어 깜짝 어 어 어 어 어 어 무섭다 형 형 어 여기 D 카드 있어요 뭘 생각보다 똑똑한 분들이셨군요 와 AI가 더 똑똑하다 너가 더 똑똑하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우 어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으아... 으악! 하... 정작하기 전에 아니 무전기는 뭘까? 무전기 진짜 살을 다한 거거든 무전기를 쓰기 위해서 그거 무전기 찾아야 되는데 무전기가 저 방에 있으려나? 무전기 관련돼 있는 뭐 영화 같은 게 없나? 플리콘시 그런 느낌의... 시그널 시그널도 그렇고 동감 다 그거죠 이것도 여자도 좀 부자연스럽지 않니? 이거 너무 안 어울리는데 동감 이걸 빼면 바닥에 먹어도 돼? 그러니까 뭐 이라든지 이렇게 빼봐라 이거 왜 이렇게 밑에가 높아 근데? 그리고 여기가 갈라져 있잖아 어! 잠깐만! 들렸다! 뭐야? 밑에서 내려봐 원래 상태로 해봐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이거 진짜 여기 잠기겠습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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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있네 열쇠 아! 저거 저거 열쇠 문자 야 이게 서랍 묶는 거라고 생각 못했어 우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서랍이지 근데 와 이렇게 있으니까 안 열리지 열릴 수가 없어 열릴 수가 없어 이렇게 빼야 돼 와 끝까지 뭉들어져야 돼 그래서 이게 약간 튀는 물건이거나 약간 튀는 어떤 색깔을 띄고 있다거나 그러면 일단 끝까지 막 뒤집어 보고 돌려보고 막 까보고 다 하는 거 같아 아니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래서 나도 바닥을 계속 막 뜯어보려고 했거든요 뭐가 이렇게 나가 퉁퉁해가지고 와.. 여기 이건 뭐야 어? 여기 이건 뭐야 어? 어? 이거 뭐야 뭐야 여기 이건 뭐야 어? 열려? 여기 뭐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니 여기 비밀번호 어? 비밀번호? 비밀번호 찍는 게 있어요 저거 맞추면 내려간다 여기 여기 써있다 형 노히트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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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야구에 관련된 그건가? 노히트노런 난 야구를 잘 불러서 불러요 노히트노런이 뭐예요?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한 번도 안타도 당 안타도 허용하지 않고 한 번도 뛰게끔 안 놔야 출루를 안 시킨 거예요 아 그걸 노히트노런 노히트노런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게 숫자로 어떻게 이어지 노히트노런 일단 무조건 점수를 1점도 주지 않는 상황인데 영 영 이거? 노히트노런 노히트노런 하느님은 노히트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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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노 이거를 한 번으로 사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번호가 일단 두 개는 있는 거네 그렇죠 노 노 노 노가 히트랑 런이랑 이걸 어떻게 풀까가 문제인 것 같아요 히트 히트다 히트 노히트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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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 된다 해봐 지금 여기는 2019년이다 살려야 된다 해봐 지금 여기는 2019년이다 지금 거기는 어떤가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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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1985 와 이게 형 이거때 역사책이다 이렇게 있는데 뭐 스코어 같은 게 저건가 여기 막 롯데가 몇 대 몇으로 이겼다 이런 게 있었잖아 잠깐만 이때 당시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여기 내용이 다 있어 일기장에도 있어요 아니, 아니, 스코어별로. 야, 모르겠네. 자서가 이렇게 없나? 오케이, 오케이. 깜짝이야. 왜, 왜, 왜. 깜짝이야. 열쇠, 열쇠? 어디서 왔어. 우와!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물병하네. 꽃병, 꽃병, 꽃병. 대학생인 신세계양은 난치성 바이러스인 ADT에 의해 고생하며 진학한 대학에 발 한 번 디뎌보지 못한 채 휴학을 감행해야 했다. 치료법과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 후 ADT 바이러스 A, ENA, AA. 치료제 이름이 다나다 적은 것 같아요. 이 유효성의 입증에 성공한 새 세계량은 새로운 희망이 되어 기록되었다. 치료 사부총장은 이번 역사적 인증으로 사람들이 생명하며 신약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루빨리 보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지금 잡았는데 이게 넘버원이잖아. 이게 넘버원이야. 어, 그러네. 시계인가 보다. 어디서 있어요? 이 시계는 이 시계가 지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이 시계가 안 된 게 정확한 시간이야. 이게 정확한 시간이야. 절대 멈추지 않고 틀리지 않는 시계니까. 시계 몇 시인데? 87년 7월 18일 4시 3분. 이게 내 삶이 진심으로 선정된다. 오! 어디서 살아? 어디서 살아? 어디서 살아? 열리면 같이 가야 돼, 우리가. 열리는데? 열리네, 가져가면 되겠다. 이거 한 번 안 해볼까요, 열어서? 봐도 되나? 왜냐면 오늘 휴관이라서 뭐. 그럼 왜? 일요일 휴관이라. 오늘 일요일이네. 여기는 뭐 싸인 없으니까 일단 빼보자.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아니. 신분미상자가 변주되었습니다. 신분미상자가 변주되었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먼저 연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조합을 말씀해 주시고요. 5, 5, 4, 1, 2, 5, 4, 1, 2, 5, 5, 5, 5. 인증 실태. 뭐야? 빨리! 긴급 출동. 몰라, 뭐야, 뭐야. 긴급 출동. 긴급 출동. 꼬자, 꼬자, 꼬자. 아니, 꼬자. 빨리, 꼬자. 어? 뭐야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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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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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1, 2, 5 들자마자 갑자기 막 삐뿌삐뿌 하면서 막 드론이 날아오니까 드론이 총을 쏠 것 같다는 왠지 모르는 공포감 때문에 열자마자 삐용삐용삐용 하두에 드론이 날아왔어요 도망가야 돼! 하는 순간 형들은 가먹었을 때 딱! 체킷! 그거 없었으면 못 가는 거거든요 빨리 빨리 빨리! 고고고고고! 눌러 눌러 눌러! 어? 다야야야야! 여기로 있어! 여기로 있어! 유인은 형이 하신다고요? 목걸이 형한테 있으니까 제가 또 없게 네 피워 가요 목걸이 형한테 있으니까 제가 또 없게 네 피워 가요! 막내가? 야야야! 야! 형 근데! 막내야! 우리 막 화면 안 돼요! 막내 안 알아! 진짜로? 나 바로 뛰어오게 바로! 근데 또 너무 빠르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이걸 뺀 시간을 줘요! 아 적당히 이렇게 그리고 뛰어야지 조심해! 넘어지면 이제 큰일 나니까! 차라리 잡혀도 되니까 저걸 닫아줄 사람도 필요해요! 저걸 형 닫아주실까요? 닫히지 마라 닫히면 안 된다! 아니 내 생각에 피우가 형이 이거 때문에 내가 몸을 함부로 놀릴 수가 없어! 다 하루 마쳐놔! 누가 문 열고 누가 기사했고 야 오케이 하고 하고 노래! 피우가 유인하고 문 닫는 거 동희 형이 형! 형! 아니 여기로 들어가 있을까? 어차피 피우가 들어가면 네 이 좀비들도 여기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시선이 문 닫는 거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없어야 돼 아니면 여기 숨어있거나 야 그럼 이거 위험하다 이거는 진짜 피우가 용기를 내면 야 이거 어렵다 피우가 용기를 내면 야 이거 어렵다 여기서 가면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극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저 문을 들어가서 우리가 좀비들 사이에서 버스 놔줘야 돼 그리고 유인에서 가면 그 사이에 빨리 열고 와서 이 문을 열고 와서 길을 확보 나와야 돼 어 근데 이거 보일 거 같은데? 어 보여서 어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봐봐 딱 두 명만 플레이어를 하고 나머지 분들이 여기 들어가겠고 두 명이 두 명이 가야 돼 유인하고 피우가 유인하는 동안에 빨리 문 열고 와서 이거 가져간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 거 그렇지 그렇지 둘이 들어가서 한 명은 유인하는 사이에 한 명은 유인하는 사이에 빨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그렇지 그럼 둘이 들어갔다가 둘이 나온다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세 명이에요 세 명 왜? 이게 왜냐하면 닫는 거까지가 일이에요 맞아 이거 안 닫으면 이 사람들 계속 다 나오나 아니 그 분은 아니 그 분은 너가 닫아야지 혼자 스스로 얘기해 안 그러면 두 명이 다 두 명이 다 내가 유인하고 나와서 닫는 거까지? 휩쓸려 가버린다니 그러면 두 명이 나가면 더 복잡해지 피우야 너가 물리잖아? 와서 스스로 닫아야 돼 나는 세 명이라고 그러는데 두 명이 아니면 아니면 그냥 일로 뛰어 들어와 너랑 열쇠만 찾고 그냥 일로 다 뛰어와 일로 된다고 이게? 여기 잠가야지 잠금이 안 되지 나와야지 나온 다음에 잠금 다음에 열어야 되잖아 그거는 피오나 제가 하면 되는 거 그러면 못 나오지 아니 아니 시뮬레이션 하면 그래서 여기서 와 하고 따라올 거 아니야 그때 피오 나온 문 잠가 그때 얼른 열고 챙겨와야지 왜냐면 너무 빨리 뛰어와 이 사람 엄청 빠른다니까 피오가 죽을 확률이 높아 그게 더 안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위험한데? 빠르긴 하지 그게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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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들어가 아니 여기는 저쪽에서 잠그는 게 아니잖아 아니 좀비가 애 앞에까지 와서 잠그는 다음에 들어가야죠 그냥 내 생각엔 할 사람들이 정해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네 우리 둘이 할게 아 용이 없는데 할 사람들이 야 둘이 해도 괜찮아? 우리 없어도 돼? 형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형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형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저희 둘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둘이? 자 자 한 번만 얘기해줘 어떻게 할 건지만 피오가 유인하는 사이에 유인이 되는 걸 확인하면 저는 빠르게 문을 열고 열쇠 갖고 나와서 피오가 피오도 같이 뛰어와 그냥 잠가도 되는데 안 잠그어도 그냥 뭐 들어오면 돼 최악은 이제 좀비들이 지능이 좋아가지고 두 명만 따라가고 세 명 남아있고 막 이러면 그건 뭐 그러면 너가 아니야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피오야 자 형제 이름으로 가자고요 자 근데 이리 오다가 좀 여기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위험한데 조심해야 돼 딱 치지 말자 딱 치면 안 돼 딱 치지 마 조심해야 돼 딱 치지 마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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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 모서리 조심해야 돼 우리 여기 여기 조심해 여기 모서리 모서리 이런 거 조심합시다 야 그러니까 아예 장가 놓고 우리 여기 안 보이게 있어야 돼 완전 우리도 안 보이게 우리도 안 보여야 돼 저 좀비가 안 보여야 돼 우리가 제가 여기서 여기 피오 문 열고 들어오는 거 볼게요 봐봐 형 예를 들면 내가 들어 초보하면 형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어 맞아 맞아 안 보이게 잠깐만 잠깐만 너한테 가는 거 확인하면 바로 도망가오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형이 문 안 아 형 저거 하고 있겠다 어 난 저거 하고 있지 이건 열려있을 거야 뭐야 저기 좀비 있어 뭐야 잠깐 잠깐 여기 좀비가 열려있는 거 아니야? 피오야 피오야 저기 열려있어 저기 열려있어 피오야 열려있다니까 피오야 형 잠깐만 잠깐만 이제 막혀있어 막혀있어 아니 저기 좀비가 있잖아 저게 뭐지라고 생각했던 거 같아 그분들 좀비가 된 건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 같은데 그분들이 좀비가 된 거 같아 이게 나오면 우리 여기 다 잡히는 거야 아니 저거는 상적으로 우리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움직이지 않겠죠 피오야 최대한 붙여줘야 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봤어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도 한번 열어봐 극판상황이면 저기까지 가야돼 알겠지 저기까지도 와야돼 가라고 지금 열어볼까? 막 열어봐요 형 이거 열어봐요 좀비 움직이는데? 어? 어?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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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간 왔다 형 여기까지 있을게요 형 빨리 와 빨리 형 거기 뚫네 야 좀비 움직여야겠어 호성 형 거기 뚫리러 바로 와요 빨리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갑니다 지금 좀비 경제야 지금 좀비 움직여 지금 최대한 시간을 끌어줘 자 다치지 말고 자 다치지 말고 한번 여기로 를rill 부끄러워 왜 저거 빨리 посмотри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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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오케 어, 옥 Elsa웅, 옥unn동 подум sanctuary slowly Edwards you open 많이 하면 이거 몇 분 쉬어야 될 quien 오케이 왜? 어떻게 해 왜? 우리학과 3D 안경 숙수 안경 있다 숙수 안경 있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챙겨러야겠다 어? 4D인데, 4D? 아, 숄대 환경이 있어? 응응응응 아, 이게 3D인가 보다 잘 챙겼어, 잘 챙겼어 4D? 아, 지금 경보문 이런 거 보고 지금 뭔가, 뭔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 지금 3D 환경이 있어? 아, 있었어, 이게? 이제 제발, 제발, 제발 저기 옆에가 다 3D잖아 그냥 쓰면 되네 그냥 쓰면 되는 걸? 보여? 안 보여? 이게 더 있지 않아? 어, 3개 나는 이거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하나 하나 해볼게 내가 볼 땐 형, 저기에 있는 거 같아 글이 아니라 바깥에 그림 있잖아요 그니까 아, 여기? 나온다, 나온다 나와, 나와 가까이서 보는 거 아니야? 저 경보문 이쪽에 한 번 봐봐, 이쪽에 나오는 게 아니고 눈 아픈, 눈 아픈데? 매직 아닌가? 명제 되게 잘 어울린다 사이클럽 같아 안 보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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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 오? 어, 오? 오 같은데? 오, 구, 저기 뭐, 오, 오? 어디에요? 오, 오, 오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오? 너는 안 보여, 왜? 여기가, 여기 저 끝에가 오 같은데 아닌가? 까리 안 보이지? 저 끝에, 오, 오빠가 저기지 않았어? 아닌가? 숫자가 아닌가? 야, 귀신의 집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네? 다행이다 지금 오 같지 않아 이렇게? 오요? 저 끝에, 끝에가 보이긴 보여, 확실히 달라 보여요? 그거 끼면? 어, 달라 보이긴 하는데 한번 볼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케이, 형 진짜 보여? 이거를? 아, 내가 눈도 안 들거나 아, 보인다! 아, 보인다! 보여, 보이지, 보이지 아니, 여기, 여기 있어 그치? 영어야, 영어 그니까, 맞아 영어? 저 지금 보이는데 왜 또 안 보이지? 어 영어야, 영어인데 아, 나 아까 보이는데? 어 나, 나, 나 봤어, 지금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96 96 55 96 96 55 96 96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와, 진짜? 찾았어! 나랑 보자, 보자 그러니까 손목에 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손목에? 팔찌를 차고 계셔서 팔찌? 시계, 시계 시계 팔찌를 하고 계신다고 오, 움직여, 이거 움직이네, 이거 조심해, 조심해라 움직인다, 움직인다 혹시 모르니까 이걸 레바를 차고, 차고 차죠 아니, 저만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레바를 차, 혹시 모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 시계에 무슨 다행메세지가 있을까? 시간? 시계가 깨져 있고요 시계가 깨져 있는데 지금 시간이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살의 시각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시인데요? 1시 12분입니다 1시 12분? 시계가 깨져 있고 1시 12분에 멈춰 있는 거 봐서 살의 시각이 아마 1시 12분 1시 12분 다른 건 없고 팔 좀 팔이 좀 부러지셔가지고 모자? 모자? 벗겨봐 혹시 모르니까 아닌 거 아니에요 시계가 단가? 시계를 시계가 달까? 시계 하나 나온 거지? 1시 12분 1시 12분 깨졌네 그런 거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지금 음악이 새벽 2시 야간 개장이라고 돼 있는데 1시 12분에 돌아가신 거니까 뭐 이거 야간 개장 하기 전에 돌아가신 거 아니까 그렇지, 야간 개장 하기 전에 1시 12분? 여기서 알아내린 게 없어 이거? 이거는? 시계에 무슨 다이메시지가 있을까? 1시 12분입니다 철사를 이용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주셨는데 약간 독수리 뭐 이런 거 같지 어? 독수리 모양이다 1시 12분입니다 1시 12분 형! 1시 12분 왜? 형! 1시 12분 왜? 1시 12분 왜? 112 어? 어떻게 해달라고? 경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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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경찰量 한다 내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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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부잖아 1시 12분이잖아 경찰인 걸 알리기 위해서 한시 12분의 1으로 시기를 그렇지, 만든 거지 오 대박! 오 대박! 괜히 한 12분이 오지. 그렇지. 경찰이랑 뉘앙스를 딱 두는 거야. 이제는 100% 경찰이야. 300에 졌다, 300에 졌다. 훨씬 더! 멋있었어, 멋있었어. 오 대박. 일단 가시죠. 야, 이거 맞아. 이걸 어떻게 뗐을까? 마지막에 그거... 형, 형! 왜? 왜? 뭐야? 형, 형! 왜? 왜? 뭐야? 뭐야? 눈이다, 눈이다. 피우야, 너 오늘 뭐야? 열려? 피우야. 열려? 피우야. 열려? 와, 마이거 마이거 마이거. 피우야, 너 오늘 뭐야? 야, 저거 찾았어. 와우! 열쇠가 다 있네요, 여기. 그럼 옆에 100km, 100km. 100km 있다, 100km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거 빨간색, 흰색.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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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 토끼풀님으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네. 네. 시간이 늦어 먼저 자리를 비웁니다. 물건은 호랑이와 용이 만나는 곳에 두었습니다. 호랑이와 용이 만나는 곳? 호랑이가 있대? 호랑이랑 용이 만나는 곳. 호랑이와 용이 만나는 곳? 호랑이와 용이 만나는 곳? 호랑이와 용이 만나는 곳? 어? 저기, 저기 뭐가 있다? 저기, 저기, 저기. 여기 밑에, 병풍? 호랑이와 용이 만나는 곳? 어? 여기 있다. 호랑이와. 호랑이와. 용이 만나는 곳? 여기. 아, 안 돼? 그러니까 막 원래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접으랑 얘기했었는데. 접어, 접어. 접어. 만나게? 용이 만나려면? 안 되는데? 야! 어?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건가? 어. 뭔가를? 여기 딱 맞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동그라미. 그렇지? 네. 잔 같은 거? 야, 이 잔 어때? 어? 호랑이와? 딱 맞아? 어, 맞아. 용. 여기, 여기. 딱. 덜컹. 무게를 채워야 되나? 커피? 커피 콩이 있는데? 커피 콩. 호랑이와 용이 만나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호랑이와 용이 만나는 거거든. 아, 추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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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다. 여기다 들어올 것 같아. 거의 다 접는 거라다, 이거다. 어, 그런 건가 보자. 일단 가서 한번 꺼보자. 여기다. 가운데. 이거랑 이걸 만나는 데는 여기고. 한번 더 봐봐. 붙어? 오케이. 자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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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가 맛있잖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커피가, 호텔이. 아, 호랑이와 용이 만난 거구나. 호랑이와 용이 만난 거였어. 여기 하나였어. 와, 이거 잘 찾았어. 어? 대박이다.